생각의 세 가지 통로 사람 속에는 생각을 하는 그 통로가 있다는 것 육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을 뽑아내면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지요 생각 나가버리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시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하는 그 스타일 생각하는 그 방향 생각하는 그 방법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은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생각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헬라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사람 속에는 헬레니즘으로 생각하는 헬라 스타일의 생각의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의 스타일은 그 뿌리를 어디 두고냐 하면 인간의 이성에다 두고 있다 이성에다 인간의 어디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성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하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이 헬레니즘은 당연히 뭘 요구하느냐 인간에게 논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논리성 뭐라고요? 논리성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구해요 이해 사람의 뭐요? 이해 이해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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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사람 손잡고 알아보자 이해되십니까? 물어봐 시작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시냐고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돼요? 아멘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이해되긴 뭘 이해돼 한 시간 고문당하는 거지 고문 고문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리성을 요구해요 합리성 뭐라고요? 합리성 또 마찬가지 이치 이치에 맞느냐 이치 합리성 합리적이냐 그것이 합리적이냐 너 생각이 합리적이냐 내 생각이 합리적이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방향을 뭐라 그러냐 헬레니즘이라고 헬레니즘 헬라 스타일 헬라 스타일 무슨 스타일? 헬라 스타일 이런 생각의 버릇이 이런 생각의 버릇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방향으로 계속 뻗으면 결국은요 이것은 이것이 쭉 이 방향으로 뻗어와서 결국 발전되어서 마지막 큰 주제를 만든 것을 이걸 뭐라 해야 되냐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뭐라고요? 인류 역사의 한 기둥이죠 헬레니즘은 인류 역사를 끌어온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인류 역사가 헬레니즘의 기둥 위에 전진되어 온 겁니다 철학이 발전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철학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 현상을 뭐를 일으키냐면요 철학의 마지막은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미궁에 빠져요 철학은 질문만 하다가 끝내는 거야 해답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계속 가면 사람이 혼미한 데 빠져서 결국 인간은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어디라고요? 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쪽 통로라고 하면 인간의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하니까 가도 가도 끝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책을 읽어도 대답도 없고 결국 끝에 가면 인간은 뭐야?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마지막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그래서 이 통로로 가면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면 다 자살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자살을 안 하느냐 자살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 경지에 깊이를 못 간 거야 먹고 살다 바쁘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헬레니즘이 뭔지 이성이 뭔지 합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사람은 히브리스타일이네 헤브라이리즘 헤브라이리즘 이건 히브리스타일 이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헤브라이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헤브라이리즘 헤브라이리즘이라고 해서 그리스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타일은 이것은 그 뿌리와 근거를 이성이 아니고 감성에다 어디요 그래서 히브리스타일의 노래하고 헬라스타일의 노래는 가사와 음률이 전혀 달라요 히브리스타일의 노래는요 그 음 저체 음률이 인간의 감성에다가 탁탁탁탁 쳐요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스타일은 논리성 논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현상을 봐요 현상 나타난 현상 다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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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결과를 중요하게 결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것을 제시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헬라이는 지혜를 구하고 따라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성과란 말이에요 성과 이 사람은 결과와 성과를 중요하게 해가려고 중간과정 필요없어 중간과정에 어떻게 돼야 되는 관계없어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되고 목적 달성만 하면 돼요 목적 달성 목적 달성 저한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나는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논리가 될 필요없어 목적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는 습관이 내 속에 있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고 다 있다고 인간 속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과를 이루어야 되니까 목적 달성 위에는 수단 방법을 그리지 않는 거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치에 맞냐 필요없어 결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발전된 것이 뭐냐 종교요 종교 뭐라고요 보세요 종교는요 이치한다죠 목적을 위하여 가는 그 통로를 종교라 그래요 종교 종교는 뭐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을까 내 힘이 안 돼도 이것을 이룰 만한 어떤 신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결국 사람은 종교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두 기둥이야 이것이 새끼줄을 꼬듯이 헬레네즘과 헤브라이리즘은 인류 역사를 추구해온 두 새끼줄의 가닥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종교는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그 힘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떻게든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충동으로 종교 종교 종교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참 종교에 가기 힘들어요 이 통로로 가면 결국은 마지막이 뭐냐 이단에 빠져요 이단 뭐라고요?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이 기독교도 종교로 가지면 얼마든지 너에게 종교로 나타나요 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타가온다고 내 속에 종교심을 채우려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예스 오케이 좋아 내 너에게 종교가 되어줄게 이렇게 화답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했다 안된다 이거야 거기까지 가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해되신 마음이 여기에 결국은 이 거짓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신천지라든지 무슨 뭐 이단 빠지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다니는 성들 중에 이단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서 10% 이상 안에 아주 관심이 있고 열심 내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단에 빠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다시 손잡고 다짐해보자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사람은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리작머리가 있다 이거야 따라해봐요 철학 따라해봐요 이단 이렇게 간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어쩌자고 오늘 이 말씀을 방향을 제시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생각의 세 가지 통로를 설명하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다시요 해바라니즘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의 버리작머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갔다는 정령 폐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다는 거냐 세 번째 통로를 제시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야 사람의 생각하는 통로 중에 성령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시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통로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사람은 어차피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는데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헬라 스타일의 생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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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 스타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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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헬라니즘 말고 헤브라니즘 말고 성령의 통로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성령의 이 통로는 이것은 이성과 감성에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시에 두는 게시 다섯 개시 이건 개시적 생각과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시적 지식 전혀 다른 것이예요 개시적이야 개시적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의 통로의 개시적 지식 이것이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이 곧 사도바울이 말을 향하는 십자가의 도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의 통로로는 십자가의 도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찍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살이 아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확보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찍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인 세이루살렘 다사 세이루살렘 왜 세이루살렘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느냐 교회가 헬레니즘에 빠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고 성경 자체는 헬레니즘이 아니죠 성경 자체는 헤브라이리즘이 아니죠 성경은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전혀 다른 통로인 헬라식 철학적 통로로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될 뿐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히브리와 헬라의 생각의 통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접수 못해요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해봤자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 이건 주파수가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FM으로 방송하는데 채널을 AM으로 맞추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밴드 성경으로 들려오는 채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채널이 안 열리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이것이 헬라 스타일이고 헬레니즘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익숙이 길이 들면 설교를 딱 들을 때 설교 말씀의 본질에 못 닿고 설교를 딱 들을 때 우선 딱 나를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은 뭘 처먹어서 폐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 설교 시간에 누가 그렇게 생각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나온 거야 그럼 운동 좀 하시지 왜 안 해요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부엉회를 30년에서 30년 40년 부엉회를 했어요 전국에 부엉회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3번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힘이 빠져 있다니까 이것도 40년을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데 이 부엉회 설교하는 게 얼만큼 힘든가 이건 학교에서 이 박사님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하고요 목사님들이 부엉회 설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 박사님 강의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죠? 그 말로 그냥 떠들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애석기들 놓고 머리싸움 하려면 그것도 또 빨갱이 자파애들 놓고 하려면 이 박사님이 꼴 때린단 말이야 앞으로 말 안 듣는 놈들은요 무조건 쥐업해버렸어요 이 자식들 이 자식들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헬레니즘적으로 생각을 해봤자 여기서는 생명의 도가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게 전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뭐라고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 헬레니즘으로 나온 거거든 철학에서 앙겔스를 거쳐서 막스로 가는 거 이거는요 사람의 머리에 딱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해답이 딱 합리적으로 딱 맞아요 봐요 한마디만 들어봐요 앙겔스 이론 한번 들어봐요 아니 인간들이 100명이 모여 사는데 사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97%는 짓기 살기 일하고 그거요 3에서 4, 5% 사람들이 5% 사람들이 말이야 돈 가지고 말이야 95%의 인간들을 부려먹고 살더라 이거야 그 3% 인간들은 일도 안하고 시켜만 먹는다 이거야 그 같은 인간들은 태어났어 100명 중에 3마리는 97%를 뜯어먹고 살고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 저거 또 넘어갔어 벌써 저 눈빛이 봐요 벌써 사람은요 헬레니즘으로 가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딱 입맛이 맞게 돼 있어요 불공평하다 이거야 불합리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지고 성령의 개시의 통로에 지식을 가져야 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오직 성령으로 개시적 지식 이 통로가 열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악해서 공산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악해서 사회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가만히 모아놓으면요 본능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같은 인간이 똑같이 태어났어 말이야 왜 불합리한 대접을 받냐 이거야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 세상에서만 난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더해요 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불만이 꽉 찼어 벌써 내가 이 말하니까 눈이 벌써 바짝바짝하면서 빨갱이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강제로 내가 여러분을 불복시켜야 할 수 없어 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야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이해 못할 때는 맴매가지고 짝대기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절반로 또 줄었어 아멘 옆 사람 다 손잡아 해봐 빨갱이 되지 맙시다 해봐 자기는 일도 안하고 말이야 남이 일해놓은 걸 가지고 나눠먹자 그러면 돼 안돼 그거는 양심 뭐야 그렇지 알긴 알아 양심 불량이야 물론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이래서 자기 능력으로 산다 그러면 거기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빠져있죠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스타일과 히브리 스타일의 여기서부터 사람이 나오려면 누가 무슨 악해서 여기 빠지는 게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가게 돼있다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따라하다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 보인다 보이는 거야 이 두 통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생각을 해도 아 내 속에 지금 말하는 이것이 내가 헬라 스타일이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데 성령의 개시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은 이 두 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번 해봐 스스로 제일 쉬우면 인사 한번 해봐 옆 사람 붙잡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시작 안녕하세요 다 했죠 헬라 스타일로 했어요 히브리 스타일로 했어요 성령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녕하세요 한 것이 이게 헬라 스타일로 했느냐 히브리 스타일로 했느냐 이걸 구분을 한번 내가 지켜줄게요 조금 전에 안녕하세요 할 때 여러분이 그때 생각이 안녕하세요 할 때 아이고 미친년 같은 니네 옆에 앉았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헬라 스타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할 때 생각해 아 예매 마치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하는 다단계 밑으로 넣어야지 여러 개 생각하는 사람은 히브리 스타일이야 왜? 결과에 꽂힌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이용의 대상으로 일단 결과에 꽂혀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안녕하세요 할 때 딱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 나와 함께 그리토의 몸의 지체로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세루살렘에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폭로로 생각하는 거야 인사를 하나 해도 똑같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헬라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요?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해요 자살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이란 말이야 목사님 나는 아직 자살할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자살을 그러냐고 그게 자살의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헬레니즘에 깊이 못 들어가서 생각 없이 사니까 그래 2년 있으면 자살해요 2년 기다려봐 그 사람은 2단에 빠져요 목사님 나 2단에 안 빠질 거야 2단 누가 빠지고 싶어 빠져요 헤브라이리즘에 빠지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목적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허황된 2단에 빠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나를 살리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을 쓰신 이 성경을 이렇게 쓰신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계열을 잡은 이분이 누구냐 바울이요 바울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정리해놓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재술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알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인류의 최고봉의 두 쌍벽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리즘의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1인자야 1인자 사도 바울은요 이 헬레니즘의 1인자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출신이야 이해가 돼요? 그 세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세계에 정상을 가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나는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인류가 인간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남은 이미 벌써 와 본 사람 그리고 나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자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헤브라이리즘의 자기는 도사다 이거예요 양산맥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아멘 그 사도 바울 이상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있죠 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 테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부 철학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실촌 철학 실촌 철학까지 쭉 전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철학의 체계 여러분이 전문적인 철학자가 아닐지라도 인간은 자기 철학을 다 가지고 살아요 논문은 안 써서 그렇지 다 자기 철학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개똥 철학이라고 그래요 다 여러분은 개똥 철학이 인간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논문은 안 써서 그런 거야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종교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종교가 무슨 몇백 가지 있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이 종교예요 이쪽으로 제일 발전되어 나간 사람이 일본 종교예요 일본은 종교의 개수가 없어요 너 자신이 바로 종교야 수천 개지면 일본은 종교가 너 자신을 종교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다 교주예요 교주 다 자기가 자기 종교 하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요 전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속에 자기 종교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하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안 맞으면 중간에 가방 들고 나가요 지금 나가고 싶지? 지금 나가고 싶은 충동이 속으로 막 일어날 거예요 지금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왜 망했느냐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헬레니즘으로 설명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헤브라이니즘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통로로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류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 신앙에 제일 그 지도했던 하바드 엘프리턴 하바드 엘프리턴이 뭐야 그게 전부 다 그게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짠 하바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일반 학부가 한 개씩 더 붙어가지고 그것이 세계의 가르침의 요람이 됐다고 그래요 예일도 마찬가지 콜롬비아 다 마찬가지 전부 그게 주의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미국이 지금 왜 저렇게 흔들리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왜 지금 세계의 지금 지도적 나라에서 지금 자꾸 비틀거리는 있냐 미국이란 나라는요 미국의 나라는 헬레니즘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무슨 정신?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바로 세 번째 통로인 성령으로 미국은요 국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될 만큼 국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될 만큼 말이야 지금 미국을 입고 있는 양당 있죠 민주당 그 다음에 공화당 있잖아요 그 정당도요 교회에서 창립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스톤에서 공주 앞에 문자를 써 죄송한데 이청훈 박사님 맞죠? 그렇죠?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이야 여러분처럼 밑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이야 보스톤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야 여러분이 상원의원이야 의원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당을 만들었으니 시작을 했으니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예배 드려 안 드려 찬성 불러 안 불러 그 버리작마리 습관이 지금도 내려와서 미국은 정단대회 할 때 항상 기도부터 하고 해요 그 뿌리가 시작이 그 버리작머리가 거기서 와가지고 이해가 돼요? 미국의 일반 세상 정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 기도하고 한다니까 이 박사님 맞죠? 아유 박사님 맞다면 맞는 거야 정치 외교학이 아주 한국의 1인자야 근데 미국이 지금 왜 흔들리느냐 그렇게 시작했던 미국이 이게요 성령으로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참 뭐 헬레인지 해버리지 여기 빠져 드디어 지금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다시 미국을 청교도 정신으로 돌이키려고 칼을 빼고 나왔어 나오니까 이미 이쪽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반발하고 난리야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살 길은 여러분 개인도 살 길은 오늘 바울사도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따라서 헬레리즘 안 돼 따라서 헤브라이리즘 더 안 돼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통로가 열려야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아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가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여 예수님여 주님여입니다 주님 주님여 우리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워라 이 몸을 말해 덕후 흑암속 해 지산빛으로 손닫고 날인도 안소서 인생이 신세가 깊고 고난이 겹치되어 손이 우려와 쑤소서 외치는 이 손이 기울이시사 손이 우려와 쑤소서 날 인도하시사 아멘 주여 성령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이 두 가지의 세계에서 그 후에 나온 사람도 그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어요 바울이 왕이야 바울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란 말이야 바울은 헬레리즘과 헤브라이리즘의 쌍두 양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에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쓰신 이 사도 바울은 아멘 그분이 쓴 바로 신약 성경 13권이 이것이 유럽 구라파를 다 점령한 거야 저 유럽은 로만하고 아는 날은 바울 서신 앞에 굴복한 것이다 아멘 그 바울 서신이 결국은 결국은 종교계약할 때 갈빈주의를 만들어냈고 그 갈빈주의가 이 세상에 민주주의 정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으로까지 나가서 아멘 영향력이 그렇게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양산맥의 정상에 갔던 그분이 말하기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단체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헬레니즘으로 가면 안 돼 다섯 안 돼 그건 내가 가본 거야 내가 먼저 가봤다 이거야 헤브라이니즘으로 가면 더 안 돼 다섯 더 안 돼 내가 가봤다 이거야 바울이 그리고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 하고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개시의 정신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경 13권을 쓴 거예요 13권 몇 번 써요? 그 사도바울의 13권이 인류를 살린 거예요 아멘 바울 서신 13권 어서 쓰면 로마는요 그 당시에 지도끼리 싸우다가 그냥 자멸해버려 인류는 그냥 다 죽는 거야 이해되시마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대사도바울의 권면과 권유를 기넘어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어 믿습니까? 내가 오늘은 강롱만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왜 이 헬레니즘이 인간을 망치는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모든 해답을 원하고 합리주의를 원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나는 이해되지 않는 건 전혀 안 한다 난 이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하지 마 이러한 것이 왜 당신을 망치는지 그것은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이런 재앙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개시의 통로가 내게 와야 우리는 이 두 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저라고 뭐 별거 있나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통로가 내게 안 오면 나도 결국은 이 두 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일장이 말하는 이 의도를 못 알아차리면 인간은 재앙이야 재앙 받아들이실래요? 아멘 다섯 주여 열어주세요 성령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열려서 우리는 이 두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잘 보란 말이에요 잘 보란 말이에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일곤 놈 다 나와봐 일로 나와봐 다 나와봐 내가 옛날에 청계도에서 가르치는 건데 다시 여러분 똑바로 들어봐 위로 올라와 앞에 세 놈도 나와 10명을 채워있대 번호 번호도 잊어먹었으니 초등학교 안 다녔나 손들고 해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저쪽부터 해야지 이놈들은 참 번호도 몰라가지고 지사님 요즘 애들이 이래요 이놈들이 다 대학 나오는데 이래이래 번호 번호 끝 해야지 다시 해봐 시작 번호 끝 저기 어르신들이 하도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내가 니들을 불러내서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그럼 얘들이 10명이 모였는데 얘들이 10명이 모여 인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얘들의 모든 경제적 능력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 말이야 인간들이 그쵸 다르지 그러면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이 다 달라 넌 한 달에 얼마씩 버냐 괜찮아 알바하냐 160 오 이거 말 푸는 거 이거 알바 너는 얼마 100만 원 너는 알바 너는 얼마 오 이거 300 빨리 찍어 찍어 빨리 시집가시니까 결혼했어 에이 내가 주례해놓고도 모르고 참 정말 내가 이 실수를 말이야 이거 내가 맨날 실수하고 있어 이 예배 마치고 저기 로비에 나가다가 너희 나와나 이 자식아 빨리 시집을 가야지 그러면 목사님이 주례했잖아요 참 멍청하다 멍청해 목사님 이렇게 멍청하냐 뒤에 나 안 물어볼게 왜 다 싫어터야 그러면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른데 여기만 봐도 봐요 벌써 부의 부의 평등이 깨진 거야 얘는 300만 원 번다 이거야 얘는 100만 원 번다 이거야 더럽다 이거야 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왜 300만 원 벌어 이 새끼야 나는 100만 원 밖에 못 번다 이거야 때려 아파 이런 세상은 틀렸어 아멘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렸네 이러한 세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는 항상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다 다른 건 다 사실이야 쟤는 한 달에 10만 원 번다고 쳐 얘는 10만 원이야 손들어 10만 원 해봐 나는 20만 원 나는 세 번째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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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중에 절반은 비정규직이요 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야 인간이 사는데 문제는요 이러한 경제적 능력은 인간이 모여서 사는 데는 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누가 7번이야 니가 7번이지 7번까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버는 요 7번까지를 다 합쳐도 얘는 얘는 다 실업자지만 지금은 너는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 3명 버는 임금을 다 합쳐도 7명 버는 거 7명 버는 거 다 합쳐도 3명만 못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은요 3대 7로 나누는 것도 아니여 1대 9로 나누는 거야 아예 1대 9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9명 다 합쳐도 한 놈 못 이긴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들이 이쪽에 있는 7명이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야 이 더럽다 야 이 더러워 때려 아파 야 모든 거 버는 거 똑같이 다 내놔 다 내놔서 똑같이 나눠 쓰자 나눠 쓰자 요 7명 겨우 사이로 또 요쪽 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 요쪽 놈들이 때려 아파 때려 아파 다 똑같이 나눠 쓰자 이거야 이쪽 애들 맞지? 연극이니까 맞다 그래 맞지? 따라해봐 때려 아파 그렇지 손나처럼 내게 같아 손나처럼 일로 앞으로 달라붙어 일로와서 내 다 질러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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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 그래 그래서 너 돈 내놔 일로와 일로와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이쪽에 7명이요 이것들이 아주 골탱한 놈들인데 1도 안해요 이놈들은 그런데 얘들은 투표권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하고 얘들하고 투표권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투표하면요 투표는 어떤 공보냐 법이요 법 법을 만드는 기계란 말이야 얘들은 어떤 법을 만들겠어 법이라고는 칼을 만들어서 아까 찔렀잖아 내놔 내놔 그러면 어떻게 꼼짝없이 당해야 돼 얘들은 왜 투표권은 하나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아놓고 자연적으로 감아놔두면 무조건 인간은요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해가 돼요 타락한 인간은 사회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똑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뭐냐 이거야 왜 니들은 말이야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다이아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니들은 말이야 잘 살고 말이야 우리는 뭐야 이거야 이래서 싸움이 붙어버리면 이쪽 애들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내놔 똑같이 나누고 가죠 그러면 얘들이 법이라고 하는 칼을 얘들이 만드는데 왜 숫자가 7명이니까 법이라는 칼을 만들어서 질러대는데 얘들이 어떻게 이겨 꼼짝없이 알았어 날 깜빡만 보내지 마 나 돈 다 내놓을게 이렇게 해서 뺏어서 똑같이 나눠서 50만원으로 다 같이 50만원 다 나눠서 그러면 그 다음 해 새로운 해에 가서 요쪽 새놈들이 일을 할까 안할까 해 돌았나 일하게 왜 해봤자 뺏기는데 그지요 그 얼만큼 일하나 얘들은 50만원에 낮춰서 일해요 자기한테 가져갈 만큼 50만원에 낮춰서 일해요 그런데 사회와 국가와 이 세상의 경제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들은요 일번부터 7번 얘들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은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요 사회와 국가가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요 3명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3명이 밀어 지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얘들이 다 벌었는데 뺏겨서 똑같이 나눠주니까 얘들은 좋아서 난리 나서 희이하고 단단해 이게 촛불시위요 뭐라고요 다시 해 봐 독립만세 해 봐 동립 같은 소리. 이놈들이 이제 난리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것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야 주소 뭐라고요 내리감 then 삼상천자 부샤. 그래서 삼천개로 쪼개. 그래가지고 우리 나눠 가지자고. 그래. 이재용이 감방에 넣었어. 자 이제 우리꺼야. 다음 타자 나와. 현대나와. 현대 정몽구 감방천하. 우리 뺏어서 나눠 가지자고. 맞지? 이겼다고 난리여. 기세등등하는 거야. 그러나 얘가 지금 이재용이야. 이재용. 이재용. 지금 서울구치 속에 있어. 너 이재용이야. 뭔 생각하는지 알아? 개자식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 삼성본사를 내가 베트남으로 다 옮길 거야. 베트남으로 옮기면 거기는 세금도 없어. 거기는 세금도 없어. 싸고 옮길 거야. 옮길 거야가 아니라 삼성전자 모든 제품의 50%를 이미 벌써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대기업은요. 돈을 번 사람은 지킬 힘도 있는 거야. 따라해봐요. 부자는 버는 것만 아니고 지킬 힘이 있다. 벌써 이런 정보가 나타날 줄 미리 알고. 삼성연구소가 무슨 호구인지 알아?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전에 그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해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미 벌써 다 감잡아. 그래서 이미 벌써 절반은 옮겨간 거야. 법인세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삼성전자 세금 때려. 법인세 높여. 그래 우리는 이미 베트남 1일 줄 알고 우리는 베트남으로 옮겨놨어. 내 감빵에서 나오면 대한민국 사요나라야. 그치요. 미국으로 이미 벌써 옮겨놨어. 본사 빌딩만 가만큼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이번 주에 뭔 일이 생겼어. 골드만삭스 철수했죠. 골드만삭스 철수했어요. 우리 한국의 본사 철수했어. 잘 들어보라고. 이래서 자파 세상이 오면 막 한다 이거예요. 왜? 이 세 사람들이 포기한단 말이야. 이 세 사람들이 일 안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내가 설교한 따라서 헬레니즘. 헤브라니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공산주의를 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아요? 사도바울이 평등을 만질 줄 몰라서 평등 안 한 줄 알아요? 정신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공동으로 무덤되는 거예요. 결국 북한같이 되는 거예요. 북한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자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목사님 이론이면 얘들은 한없이 잘 살고 등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래서 부가 부가 축적되고 계속 잘 살고 얘들은 계속 거지가 되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얘들한테 세금을 좀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뭘 내라고? 너들이 돈 벌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서 너들이 잘 사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들이 조금 세금을 좀 많이 내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쪽 애들한테 세금을 요구할 때 칼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돼 안 돼? 뭘 잘났다고 너들이 칼을 가지고 내놔 칼을 가지고 내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낮은 자세로 얘들 일곱 명이 얘들한테 뭐래 좀 도와달라 이거 도와달라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겸손하게 저쪽을 향해 이렇게 딱 하면서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 해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법을 칼을 만들어서 강제로 내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겸손하게 좀 도와달라고 다시 손 들어 이 모자리 같은 놈들이 말이야 아니 니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러 터져 놀고 났는데 왜 남의 돈을 뺐을 때 칼을 잡고 뺐냐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게 미안하지만 좀 도와줘 해봐 시작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 자식들아 니들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맨날 바람만 피고 맨날 맞아 예제에 달라고 놀러면 다니고 결국은 니들 그렇게 됐잖아 알았어 알았어 도와줄게 따라해봐 알았어 알았어 도와줄게 그렇지 도와주는데 잘 들어봐요 도와주면 니들은 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당당한 권리로 도움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니들이 얘들한테 세금을 통하여 돈을 물질로 도움을 받았으면 니들 또 얘들한테 줘야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오늘 내가 너희들 불러내야 핵심이야 뭘 줘야 되느냐 없는데 뭘 줘요 목사님 우리는 원래 없어서 얘들한테 도움받았는데 돈보다가 더 좋은 게 있어 영광을 돌려줘야 돼 영광 영광을 돌려줘야 돼 따라해봐 영광을 돌려주자 돌려주자 니들은 돈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대신에 세금을 통하여 돈을 넘겨주는 대신에 니들은 얘들한테 찬미가를 불러야 돼 이해 돼서? 네 니들이 당당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정신적으로 영광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을 타격해야 돼 대기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돼 그렇지 영광을 돌려주면 얘들이 돈은 세금을 통하여 니들한테 줬어도 돈보다 더 귀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광에 약한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같은 사람을 강화문에다가 동상을 하나 세워줘 봐봐 동상을 세워주면요 영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베트남으로 안다요 이해가 돼요? 돈과 영광을 하나씩 주고받게 하자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돈도 지들이 뺏어가지고 돈도 지들이 가지고 영광도 지들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을 개떡을 만들어 보네 아예 돈도 뺏고 영광도 뺏고 그럼 돼요 안 돼? 대답해봐 그럼 돼요 안 돼? 부자를 비판하면 너는 절대로 부자 못 돼 아멘 너보다 잘난 인간을 씹으면 너는 절대로 잘난 인간 못 돼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주라는 거야 영광을 영광은 돈이 아니고 얘들도 가진 게 있다고 돈보다 더 센 게 가진 게 있다고 영광을 돌려주라고 돌려줄래? 네 진짜? 네 지금 돌려줘봐 얘 보고 해봐 참 이쁘다 한번 해봐 참 이쁘다 얼굴도 이쁜데 얼굴도 이쁜데 돈까지 줘서 감사해 돈까지 줘서 감사해 그러면 얘는 돈을 뺏기고 나서도 내년부터 일을 할까 안 할까 더 하지 왜? 이쁘다 소리 한번 더 들으려고 내년에 가서 이게 바로 자본주의란 말이야 자본주의 아멘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 이쪽 애들이 대한민국을 잡아서 세금을 내고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니들이 뺏어 살면서 이쪽을 개떡 만드는 거야 지금 죽일 놈 죽일 놈 개같은 놈 뭐 뭔 놈 뭐 개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위에서 나라가 밀려나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할 마음이 없는 거야 나 왜 물어나가버려 왜 욕먹어가면서 한국에서 왜 돈을 벌어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줬더니 우리를 개새끼 나쁜 새끼라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사러 가지 이래서 나라 망한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원수진 게 아니라고 왜 원수지겠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또 원수를 줘서도 안 되고 난 사실 또 사람 인간 자체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 내가 왜 미워하겠어 그런데 왜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가냐 이 말이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미국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한국이 미국 보고 잘한다 잘한다 따라해봐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개들이 사드보다 더 좋은 모기도 갖다 놓지 미국을 개새끼 개새끼 그런데 걔들이 한국을 도와주겠어? 한국을 도와주겠어? 한국을 도와주겠냐고 그래서 국가가 위기가 왔다 이거예요 교회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아버지 헬레리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헬레리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열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데 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